그래 화장 좀 지우고 너무 여성스럽고 새침백이 그녀죠? 우리 혜림양 출발해주세요 잘하고요 파이팅 아 안돼요 너무 춥다 춥다 어우 짧은 미니를 입고 오시네 박선미가 박선미가 지금 여기서 잘 안보이는데 일단은 합격점 섹시하네 괜찮아 섹시하네 얼굴을 봐야지 가까이 와서 봐야지야지 아우 추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학이라고 합니다 아 저 이혜림이라고 이혜림씨야? 네 스타일은 괜찮은데 얼굴 넣어볼까? 아 진짜 열받아 아 진짜 나랑 비슷하지 않고 아 아 진짜 하세요 누구래요? 정체가 아예 그게 아니라 딱 갔어 더 멀리서 킹머리를 힐났리고 서있는거야 설마 제 여자야? 긴머리요? 어 긴머리 여자에요? 아 이거 들어가있잖아 열받았어 아우 점이 너무 예뻐요 어 알 undoubtedly